옳게 왔다. 옳게 왔어. 애축 일단 무효과네. 가람이 생방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. 동작 언제 나오? 아 마인크래프트. 어이구 씨발. 저거 설마 을 하는 표정이냐? 연사 다운나오잖아. 바로 깨. 이렇게 자신있다. 을. 저거 어떻게 병신하네. 아 오 땡큐 땡큐 땡큐. 미안하면 런스 깨지지 않냐 원래? 먹어볼까 이거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이지? 연세가 좀 아이지? 이거 절 됐으면 안 된다. 연사 다운나오면. 진짜. 속도를 그닥 안 가고 싶긴 한데. 어. 피드가 좀. 0.7. 아이고 노란색 아니라 땅이다. 어디서 죽었다. 나 죽었다. 퀄드가 알리핫 하나만 나오는데. 어. 어. 어 럭 세개. 왜이래? 게임 잘 먹는 것 같다. 배소가 높아가지고. 액티를 못 바꿔야 돼. 바울이 버리지라라고. 어 바울이 버리지? 여길래. 전 차요. 게임은 뭐다? 과감하게. 아이씨. 리? 말하면 리? 이 지랄하네. 니 할 말이 리 밖에 없지? 훈푸님. 훈푸님. 이거 맞네. 우에이요. 나 못 먹어야 할지. 오. 일라방클. 나 먹어. 먹을지. 인육력도. 공항력. 수강사우선. 대중교통. 로. 액풀. 시간. 오. 으악. 차라리 스피드가 맞긴 했지만. 이거 먹으면 키퍼 되는 거 아니야. 이미 키퍼인데. 뭐 어때? 알지? 몰라요. 마크가 너무 좋아요. 마크요? 아니요. 그러니까. 아. 키드 나올 줄 알았네. 연사 2키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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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발령하냐. 아. 맞네. 텔레폰 할 것 같으니까. 들고. 어. 어. 뭐야. 뭐야. 어. 아. 한 마방 주선으로. 어. 이렇게 일하고 왔다고. 나쁜 데. 그다리야. 어. 아. 아. 다쿠림 충분하다 아 미친 아 커비 너 커비 닳을 줄 알았냐? 저거 되냐 저거? 미래통 되나? 너무 빠른데? 이제 안될 것 같잖아 끌시면 안되는거라서 바가 대복하는게 아니고 되네 이만큼 올린다 36세에서 오케이 거짓 이제야 돼 이제 죽어야겠다 죽어야겠다 진짜 비방 어디냐? 1호선 타고 바로 이소로 오라고 하는구나 볼게요 그냥 울트라 시키려고 아 2시간이면 영화나 보겠는데 레알 보면서 봤나 좀 부끄러울 것 같아 막혀있더라고 부끄러운 왜 부끄러움 좋은데 다른사람들도 다 보는데 여태까지 시청 내역이 뜰거 아니야 아 시청 내역을 볼 여유가 있나? 어차피 난 모르는데? 난 회끼들 뒤에서 쭉 보거든 근데 폭탄 이거 당신은 너무 좋다 알아 뭐 옳지 내가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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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 보면서 갈 것 같아 불쌍이 100만 부타지 지금 야 개빠르네 날싸네 데미지 잘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스피드가 데미지 배수가 높으니까 배수 안 높았으면 몰라 고민했지만 mi 이거 Cel сол 엄벅 엠 애 엠 엠 으흐흐흐흐ㅋㅋㅋㅋㅋ 아 미친. 내가 스피드로 이걸 잡은게 무조건 세야지. 난 니의 엄마랑 폭탄 세일 지르기로 한다. 폭탄이.. 시청자 여보 폭탄 세일이에요. 방 Buddhism 다른 백들에게 죽여야겠구나. 지금 살게 여보. 징클벌 요게 아 미친 안 열리는데. 나 또 스피드 안떠고. 1끼리 놀아서 갱리적으로 놀고 있다가 나는 학교 끝나고 그러다 갈게. 스피드 빼고 다 있다 지금. 근데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네. 아 미친. 야 똥. 부럽다. 안 부럽다 대신. 역전 환경이 개나 죽이네. 폭탄이 덜 좀 해도 된다. 그런다. 폭탄 더 중요하지 않나? 왜 이렇게 울어. 개인적으로. 아 야 이거 개할 수 있나 이거. 개는 지네. 야 이거 어떻게 참냐 이거. 왜? 아 나 아까 밟었지. 갓게임이네 이거. 아이 뭐야. 아이 뭐야 이거. 나이스. 나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이템. 오오오오오. 아하 난 공중이래. 헤헤헤. 이거 나중에 유튜브 프리미엄 그거. 현장 채팅 반응 개꿀. 이상하다. 이상한다. 나 사봤으면 팔이 나오는 거지. 표정 말아 이템. varl. 난 9피 있는데 이거 왜 나와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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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배부른 새끼.. 아까도 이거.. 오! 아 근데 달릴 수가 없긴 하다 지금은 레드 스툴 때문에 달리고 싶어서 달릴 수가 없다던데 솔직히 말하면 일단 먹힌.. 아예 앙만까지 안 보고 가자 천사방 아니고 앙만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뭐야 아 유독 폭탄.. 어깨 열대 칼 이렇게 쎄지 뭐 칼 아 칼 진짜 좋아한다 니~~ 악마 흰색 주석에 있으면 약간 기분 좋아 백인데 어? 뿌족한 주석 일단 왼쪽은 쳐 맞으면 파리가 일정한 길로 나오는 거네 정말 애미가 없고 어? 이미 있지 않나? 그러게 이거 확정인데 저건 확률이다 달리자 아 달리면 안되네 일단 이거 먹으면 손에는 없게 일단 왼쪽은 쳐맞으면 팔이가 일정하게 더 나오는 거네. 정말 의미가 없다. 그러게 이거 확정인데 저건 확률이다. 달리자. 아 이거 달리면 안 돼. 일단 이거 먹으면 손에는 없게. 일단 저것도 손에는 안 보니까 먹긴 먹었는데 달리면 안 돼 이거. 달리면 못 개 이거. 스피드 영원히 느려서 못 개. 솔직히 스피드 받아서 달렸는데. 나는 스피드 아니야. 다섯 개 나오는 거 아닌가? 나는 저 중에... 유곤수터가 가져올 음료수는 옆에 보고 싶어. 맞다. 이거 온수어 좋아하지, 이 시발. 이 아주머니를 좋아하는... 유곤수. 으에에에! 어 바로 찾았다. 아싸. 어? 새 꼴 있는데? 이거 5단계인데? 봐바. 오케이. 또 멜이요. 또 천사. 어? 코스모 완다 다 모았네. 야. 코스모 완다. 빨리 시켜줘. 모두 나를 고주병수 싫어하지마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지 뭐야 이거 내가 빨간 상자 를 땄나? 음 뭐랬 칼대미지 어 오, 파리 야, 교황한테도 어떻게 됨? 원래... 도워라테를 주는데 쟤는 파리를 주는데 세미가 없다 세미가 없다니 어, 될까? 아니, 비가 없을 수가 없네 아니, 근데 말은 다른 걸 먹자 이거지 돼지고기가 뭐 어때서 근데 아니, 돼지고기는 당연히 맛있는 거긴 한데 어차피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다 이거 맛있게 조리를 하는 뭐 그딴 건 없다 이방 대충 보이는구만 그 얘기다, 내 말은 맛집 같은 게 따로 없다는 거 아마 이거는 원흉만 좋은 걸 쓰면 이거 키퍼 코어템 아니야 다 맛있지 야, 거기다가 시발 스틱크까지 증가했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제미지는 다운되긴 하는데 아, 이거 아무래도 이거 1비 여기? 여기인데, 이거 아, 블루 어, 맞지? 저기 각이지? 중립대 아, 잠깐만 아, 저기 잠깐만 또 3카이 오케이, 자갓꼬 또 3건 아이씨 아이씨 저거 들어야 하나? 오, 디미 저거 들만한데 솔직히 방어때문에 쌓아죽겠어 아하 wyp he 니 아니蛋 왜해서 안 나와 아, 나왔네 쟤보라 버섯 일단 연결고리 안되네 베이도 되고 바로 닦고 야아 정작 도움되면 템 안나오긴 하지만 지금 도움되면 템 안나와도 될 것 같다 어 이미 까비 다이스 사방 나왔으니까 템이 지금 울고있어 왜왜왜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되나 아이템을 굴릴 수 있다 다른걸로 3패 여지가 없구만 에이팩 그냥 죽이잖아 진짜 안 죽일 필요는 이유는 없어 보인다 너무 쎄가지고 심심했다 죽어라 아니 연사 3.45 와 미쳤다 애들 두 쇼가 끝났는데 데미지 나쁘지 않네 아 저어 어 미스 타고 갈까 선이 덜을 음 선상률 높으니까 한 번 하자 키포탑보다 쉽게 깨네 소반이 좀 힘들긴 했는데 환전돌 아 그래? 어 나왔네 어 어 어 나 벗길 이겨보노 오 오 오 오 폭탄 나이스 오 오 와 데크제가 너무 사귀다 오 오 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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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NMC 2배 네... 확인.. 진짜 안 되고 60명 열렸네.. 이거면 내가 확률 ㅎㅎㅎ ㅎ Nepal 수 있어 오.. 뭐 오릭스 잠깐만 이거 1쿨 아님? 굳이 언제, 어느 때나 어디서 먹어도 똑같은 맛은 돼지 일하는 거고 1쿨이네 1쿨 액티브 깼다 이거 하다 상 kill 하 이거 조심해야지 원한대로 되지 않는 법의라 한방에 가나 이거 진짜 많이 가네? 제일 걱정인데 쉽게 깨놓은 이제 황금상자에서 개색이 끝나고 잼 터지면 되겠네 저거 열린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죽음 죽진 않긴다 이가 끝이에요 와 이거 1쿨 이거 6쿨 아니었나 이템 원래? 왜 이거 저거 쓰자 똑같은 다른 거 같은데 빠르게 이동하는 건 맞다 이거 이거 이동운이 다가 아닌 거 같은데 저 저 뭐라고 쓰지? 와들와들 이러면 지가 상렬 죽어도 개잘먹을지 이가 노리면 알렸는데 어 갤방카면 알팀할 거 같잖아 어 나도 안 쓸 거 같은데 이때쯤 쓰겠냐? 네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졸라 시키게 그러게 이렇게 시켰길지 몰라 다음 뭐냐 마폴리언 아 마폴리언 아 갤리언 감사합니다.